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4일 날 영상을 찍고 있고 아마 영상은 8월 5일 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반도체 계속 하고 있는데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게 반도체인데요. 오늘 해드릴 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신 분야예요. 그동안 이제 공정이나 제조 공정 이런 거 장비 소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아웃이라고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를 만들 때 설계를 하죠. 그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들이에요. 반도체 IP. 그 손정희 회장이 인수했던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ARM이라는 기업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IP 회사. 그 다음에 반도체 디자인 아웃스. 팸리스니까 설계 회사와 파운드리. 삼성자 같은 제조회사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파운드리 시대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시장 엄청 커지잖아요. AI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그리고 뭐 메모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메모리와 아무튼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간에 또 데이터 연결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IP나 디자인 아웃스가 다 필요해요. 그거를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생태계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생태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합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은 이게 보면 반도체 생태계 설계 유통 생산 조립 검사 이걸 다 하는 회사예요.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조립도 하고 검사하고 유통 이걸 다 하는 회사를 뭐라 그러죠? IDM. 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거죠. 삼성전자, 인텔. 그죠?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IDM이라고 좀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업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모리스창 아시죠? TSMC에. 모리스창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처음 만든 사람이죠. TSMC 창업자인데 1970년대에 그때 보니 그때는 주로 이제 군대나 무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반도체가. 미국 정부로 많이 납품했어요. 그때 아마 인텔도 미국 정부에 납품했던 걸로 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근데 그때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쓸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한테 맡겨. 제조는 내가 한다. 근데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야 반도체 제조 이렇게 비싼데 우리가 해준다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린 고객과 긍정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만 줄 거야.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개척해서 대박났죠. 술제,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이 없어요. 이 기업들은 뭐죠? 설계도만 만들어요. 우리 반도체 이렇게 할 거야. 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TSMC에 딱 던져주면 TSMC가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분업화된 거예요. 이 기업들은 설계, 개발하고 이 파운드리, TSMC는 만들어만 주는 거예요. 실제 모양 그대로. 그래서 펜리스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 그래서 펜리스죠. 그래서 TSMC가 세계 1등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를 미리 예견을 한 사람이 또 모리스창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때 처음엔 다 거절했는데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가 됐고 이런 분업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펜리스는 말 그대로 펩이 공장이거든요. 반도체 펩 뭐 이러잖아요. 공장이 없는. 뭐죠? 우리는 안 만든다. 대신에 뭐만 하냐? 설계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 회사가 LX세미콘이에요. LX세미콘이 한국에서 가장 큰 펜리스 기업입니다. 그 회사는 설계만 해요, 거의.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공장이 없는 펜리스 기업 이제 그거를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랑 파운드리 뭐죠? 그 펜리스 기업으로부터 설계도 받아서 만들어만 주는 거죠. 근데 파운드리 아무나 못해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장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서 수많은 장비 구입해야죠. EUV 만들어야죠. 그거 다 조합해서 만들어 찍어내줘야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 절대 아닙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 TSMC, 약간 중소형이지만 DBI텍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죠. 반도체 그럼 디자인하우스는 뭐냐. 딱 이 중간에 얘가 있는 거예요. 펜리스가 설계해서 설계들을 줘서 파운드를 만들고 아니 그러면 되지. 얘가 왜 필요하나? 이 생각 하시죠. 아니 쟤가 왜 필요해? 굳이 디자인하우스를 뭐라는 거지? 약간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하는 회사냐면 디자인하우스는 저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저 조감도. 그럼 설계도 딱 그리죠. 펜리스가 설계도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저기 예를 들면 저기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딱 가가지고 설계도 딱 주고 뭐 이렇게 건설해주세요. 그럼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저 설계도를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줘야 돼요.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디자인하우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좀 얼떨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설계도가 있고 제조용 설계도가 따로 있나? 왜 그러냐면 저 빌딩을 만들 때도요. 저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있다고 저볼게요. 각각 다 모양이 달라요. 자재도 틀리고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물산이 혼자 다 만든다고 생각해볼게요. 삼성물산 하나만 건설사고 앞에 설계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각각 다 달라요. 뭐 표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받아다가 이건 여기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 자재도 만들어야 되고 제조용 설계도로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중간에서 그 약간 머리 아픈 거를 누가 해주냐 디자인하우스가 삼성물산 구미에 맞게 삼성물산이 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그 수많은 설계도 딱 보고요. 삼성물산님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용 설계도로 탁 바꿔줘요. 중간에 필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하우스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SMC 팸리스 고객사가 535개래요. 그 535개의 회사가 TSMC의 설계도를 다 던져줘요. 그럼 TSMC가 이거 보고 일일이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줘. 이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하려면. 그리고 애플 물량 대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TSMC가 어떻게 하냐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큰 회사 있죠. TSMC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제조용 설계까지. 이건 우리가 왔게. 물량들이 크니까. 근데 자잘한 기업들 있죠. 중소용 회사. 수많은 그 회사들은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딱 껴가지고 설계도를 딱 바꿔서 TSMC 딱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우스가 필요하다. 시스템 반도체는 분업화되죠. 메모리는 똑같잖아요. 만드는 게 비슷비슷한데 시스템 반도체 보세요. 자동차 들어가죠. 스마트폰 들어가죠. 항공기, 우주항공 들어가죠. 로봇,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각각의 반도체 다 다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종류의 반도체를 각각 다 설계도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메모리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근데 시스템 안 그래요. 근데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는 이 시대로 가는데 분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AMD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보면요 수백 개, 수천 개 팸리스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도 우리 거 좀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는데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없으면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필요하다. 디자인하우스의 종류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삼성은 두 개로 나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디자인하우스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팸리스가 얘한테 파운드리한테 설계를 넘겨주면 파운드리가 야 디자인하우스 불러가지고 이거 좀 바꿔줘. 그럼 얘가 디자인하우스가 바꿔서 요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게 아니고 DSP 회사는 뭐를 하냐면요 자기가 먼저 영업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머니볼의 브래드 피스 아시죠? 이 영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클랜드 어슬렉티스라는 MLB 메이저리그 야구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카우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클랜드라는 구단이 지금 필요로 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가요. 그래서 막 고교 야구 대학교 야구 딱 가가지고 봅니다. 브래드 피스가 딱 가서 봐요. 그래서 야 저 친구 오클랜드에 딱 어울리겠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교섭을 해요. 야 오클랜드 안 갈래? 이런 거죠.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너 발 빠르고 출루율 높고 원래 이게 영화에 보면요. 이 머니벌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클랜드가 만육골째예요. 근데 비싼 그 안에 굉장히 비싼 이제 제이슨 지안비라고 있어요. 굉장히 홈런 타자인데 그 선수를 내칩니다. 내치고 출루율 머신으로 다 뽑아요. 대부분 출루 잘하는 선수 다 뽑아옵니다. 실제 아마 거의 리그 1위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성파운드리에 필요한 고객사를 물어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DSP의 역할은요. 영업을 직접 해요. 팸리스 업체한테 딱 가가지고 설계 업체한테 이거 개발하실 거죠? 삼성파운드리 어때요?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턴키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되게 좋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좋죠. 영업을 해오니까 내가 직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삼성이 영업하겠죠. 근데 수많은 기업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DSP라는 회사가 안에 있어요. 스카우터 같은 역할을 한다.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전통의 디자인하우스가 두 번째입니다. 그게 VDP예요. 버추얼 디자인 파트너. 이거는 삼성이 요청을 해요. 이거 설계도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삼성이 영업한 거를 물량 받은 거 있죠? 삼성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받아온 물량을 디자인하우스한테 딱 가가지고 이거 좀 바꿔줘. 그럼 디자인하우스가 바꿔서 이제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수익성은 좀 낮아요. 그것보다. 근데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야구단 오클랜드 이 구단에서 먼저 선수가 있죠. 이 선수를 좀 이제 그 적합하게 지금 A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 구단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선수 좀 어떻게 좀 코치 좀 해달라. 우리 그 오클랜드에 잘 맞는 선수로 좀 육성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약간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DP는 코치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이 DSP는 코치 역할 보다는 스카우터 약간 영업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VDP는 뭐라고 하냐면 그 코치 바꿔줍니다. 선수를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오클랜드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딱 해주는 그 두 가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초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디자인 하우스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디자인 하우스는 두 가지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둘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뭔지는 좀 말씀드렸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하우스가 글로벌 유닛칩입니다. GUC라고 있어요. 이게 TSMC 생태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TSMC는 VCA라고 해요. 이름을 VCA로 부릅니다. 디자인 하우스 세계 1등 기업이고요. TSMC가 지분 34% 갖고 있고 800명의 엔지니어가 있고 빅테크는 TSMC가 직접 영업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요. GUC가 영업을 해서 가져와요. 아까 그 브래드 피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카우터 영업해 오는 거죠. 그리고 IP 비즈니스까지도 가고 매출이 1조가 넘는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700억이에요. 턴키 아까 이제 VDP 아니 아니요. DSP 이게 턴키 방식이거든요. 다 해서 보낸 다음에 설계, 제조까지 다 같이 해줘요. 제조형 설계까지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는 거죠. 이거까지 VDP 영역까지도 그래서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인데 AI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고요. 뭐 네트워킹, 디지털 컴슈머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7나노 공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16나노 여기 보면 뭐 28나노 28나노 비중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점점 미세 공정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 물론 이제 22년도에 약간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그 미세 공정 뭐 7,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TSMC 생태계입니다. 여기가 되게 많죠. TSMC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들이에요. 여러 업체들이 있죠. 이쪽은 삼성 쪽입니다. 삼성 파트너들이 근데 GUC 매출은 1조라 그랬죠. 1등이 삼성 디자인하우스에서 제일 매출 많은 회사가 AD테크거든요. 1,300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한국은 아직 작아요. 이쪽 생태계. 근데 저는 역으로 그래서 삼성이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TSMC 삼성인자 디자인하우스 매출 비중인데 보시면 TSMC의 매출의 2.89%가 디자인하우스 쪽이에요. 삼성은 4.13% 이 정도 크기가 지금 예상되는데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좀 돼있다. 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에 IP 기업은 이제 뭐냐면 아까 디자인하우스 말씀드렸잖아요. IP는 맨 앞단에 있어요. 펜리스가 있고 펜리스가 있고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있고 파운더가 있는데 펜리스 앞단에 IP가 있어요. IP가 뭐냐면 블록이에요. 블록. 블록이 뭐냐면 설명해드리면 이 설계할 때 설계 도구예요. 도구. 밑에 여러분이 매매를 해요. 그 이 HTS MTS 쓰시죠. EBS트 거 쓸 거냐 KB 증권 거 쓸 거냐 삼성 증권 거 쓸 거냐 각각 다르죠. 근데 어차피 투자하는 건 똑같잖아요. 난 주식 매매를 하고 싶다. 내가 EBS트 쓸 거냐 KB 쓸 거냐 요게 IP예요. 안드로이드 쓰냐 iOS 쓰냐 나는 한글 한글 쓴다. 아래야 한글 쓰냐 아니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로 타이핑 치냐 프로그램 다르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구예요. 설계 그러니까 팻니스가 설계할 때 어떤 도구 쓸 거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 거고 지적재사권이 아니고 반도체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ARM 암사가 세계 1위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한 16%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가의 차량 있죠.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에 IP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냥 별거 안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이 저 반도체 트랜지스터 요 안에 요 하나의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억 개 들어간 거 아시죠? 여기 항공기에 1400만 개인데 점점 지나가죠. IP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IP가 들어가요. 근데 설계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다. 3나노 10억 달러 거의 1조예요. 3나노 칩 설계하려면 1조 들어갑니다. 64나노가 이것도 한 3천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팸리스 업계가 설계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초기 개발비용이라고 그래요. NRE라고 하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IP를 좋은 걸 잘 채택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이렇게 IP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IP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IP 기업을 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의존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RM이라는 기업을 알지만 ARM에만 의존 안 해요. 수많은 IP 기업에 다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IP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P 비즈니스 모델은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요 증가하고 AI 반도체 개발 기업이 50개인데 이 회사들 다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IP를 가져와서 설계합니다. 그리고 IP가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꽂히고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제일 유명한 게 ARM 뭐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고 IP 기업의 사업 구조는 처음에 칩 개발할 때 라이선스를 먼저 받고요. 계약금 우리 그 책 쓸 때 작가분들 계약금 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이제 책 인세 나오죠. 그게 러닝 로열트 러닝 로열트가 인세 아줍죠. 양산하면서 책이 팔리면서 그리고 처음에 책 쓸 때 이제 바로 계약할 때 라이선스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나노 칩의 라이선스료가 180만 달러인데 5나노는 이게 380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IP는 팸리스의 시간을 단축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와있지만 반도체 IP란 검증된 블록이다. 그래서 이게 개발 기간이 한 2, 3년은 걸리거든요. IP 개발하는데 굉장히 꽤 걸려요. 이게 그냥 IP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3에서 5년 정도 되는데 개발하는데 IP를 활용을 해서 반도체를 딱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한 2년 정도 더 줄여준대요. 여기 나와있죠. 1.5에서 2년 정도. 그래서 IP를 활용을 하면 이 설계 블록을 갖고 있는 거랑 이 설계 블록을 갖고 레고를 조립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조립이 빨라지겠죠. 근데 저게 없는 상태에서 조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시간이 오래가니까 그러니까 이 저런 블록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팸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이렇게 간다. 그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I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생태계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팸리스 여기 IP기업 암 같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여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팸리스가 이 IP를 받아서 설계를 해요. 아 나는 한글 프로그램 쓸래. 나는 워드로 타이핑 할 거야. 요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딱 한 다음에 근데 이 가온칩스 같은 회사가 이제 디자인하우스인데 갑자기 가온칩스에 담당하신 분이 LX에미콘 딱 가가지고 설계 다 하셨나요? 아 저희가 제조형이 이렇게 설계도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삼성 파운드리 쓰시죠. 계약을 딱 맺어요. 삼성이 가요. 가온칩스가 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삼성이 이제 그 설계도 딱 보고 이제 제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파운드리를 오사트 기업이 맡깁니다. 오사트 기업은 뭐하죠? 패키징에서 완제품을 내놓죠. 그래서 요 만든 걸 누구한테 줍니까? 펜리스한테 보내줍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생태계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말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해되세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시장을 주목하셔야 돼? 전방선이 커지잖아요. AI, 로봇, 자동차, 전장, XR기계 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반도체 계속 찍어내야 돼요. 종류도 다 달라요. 종류가 만드는 업체가 다 다르니까 표준화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성장한다.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보다 더 커요. 시장 규모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지금 TSMC 이기고 싶잖아요. 고객사 많아야죠. 근데 애플 걸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고객사를 많이 이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업을 해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육성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 연평균 22% 정도 AI 반도체 시장 성장하는데 특히 AI에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세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하우스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1위 기업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1위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1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 자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게 입는 자료 다 검색해서 찾아온 거라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꼭 좀 염두해 두시고 2019년에 삼성인자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20나노 이하 있죠. 이게 나노가 낮을수록 이제 비싼 공정이죠. 그 능력을 입증받았고 모든 임원이 삼성 출신이래요. 5나노 공정까지 누적으로 한 200건 정도 설계라는 수행 경험이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는 설계 회사예요. 설계도 받아다가 제조 설계도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암사랑 파트너십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일단 주요 반도체가 주로 차량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회사가 주로 맞는 제조 설계 쪽 있죠. 이거는 차량용이 좀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 커지잖아요. AI 뭐 그쪽에 들어간 자율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I 쪽은 매출이 한 13% 정도가 나오고 일본에도 법인을 좀 설립했다고 합니다. 매출 발생되는 구조는 개발하는 데 70% 매출 정도 나오고요. 이제 반도체 만들어질 때 30% 이게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반영되고요. 양산은 그 후에 이제 만들면 계속 뭐 로열티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기업의 역할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중간 다리 역할 팸리스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사전 디자인하고 IP 블록 같은 거 조립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 설계해줘요. 삼성이 만들어줄 수 있게 제품화 설계해서 파운드리 기업에 넘겨주면 삼성은 그거 딱 보고 야 너 잘했다. 나 이대로 만들면 되지. 너만 믿고 만들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운집스의 역할이고 롱테일이에요. 뭐냐면 이거 프로젝트1 개발했죠. 개발해서 2, 3년 동안 매출 나오는데 개발 끝나고 양산 들어가면 양산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개발은 없어지지만.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 매출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 거고 디자인 솔루션 시장도 재편되고 있대요. 과거에는 펜리스 기업 중심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디자인 솔루션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하이엔드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좀 중간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조형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인력 구성은 대부분 여기 삼성 출신으로 돼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여기 넘버원 디자인 솔루션. 제가 이거 보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암사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이건 가온칩스의 IR 자료에 나왔던 거고 요게 몇 개의 기술들이 있어요. SOC 솔루션이 뭐냐면은 요 기판에다가 여러 칩을 섞은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설계할 때요.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물리적으로 이게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질지 먼저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야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실패를 낮추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설계를 검증을 해줘요. 이게 SOC 솔루션이고 요걸 가온칩스가 해주고요. IP 하드닝이 뭐냐면 핵심 IP만 최적화해서 뽑아줘요. 그래서 가성비를 도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펜미스 업체 입장에서 좋죠. 좋고 PSI 시뮬레이션 뭐냐면은 그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 만들 때 여기 마스크에다 뭐하죠? 설계도 딱 찍잖아요. 찍어서 빗으로 싸가지고 설계도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영시켜가지고 원판에다가 해로 그려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설계도가 들어가는 원판이죠. 근데 이 마스크 제작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또 한 번 해줘요. 이 마스크 제작 전에 마스크 만들고 나면 끝이에요. 잘못하면 100억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만들면 그거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검증을 해줍니다. 이게 가온칩스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라는 게 무조건 제작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테스트 미리 비용 절감까지 해주는 그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온칩스의 능력이다. 주요 고객사가 텔레칩스 같은 주로 좀 자동차가 많더라고요. 이런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의 펜리스 고객들을 갖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온칩스의 파운드리 공정 비중인데 일단 개발 매출에 비해서 양산 매출이 점점 늘어나죠. 양산은 만들 때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점점 갈수록 미세 공정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죠.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좋은 거죠. 그래서 가온칩스의 매출 비중에도 점점 미세 공정 단위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AD테크인데 이 회사는 아쉽게도 정보가 거의 없어요. IR 자료도 거의 없고 보고서도 없어요. 증권사.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찾아서 제가 검색 다 해봤어요. 기사까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이 회사가 TSMC에 있었어요. 옛날에 2020년까지는 TSMC 아까 GUC 있죠. 거기랑 그쪽에 속해 있었어요. 갑자기 삼성으로 이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왜 삼성으로 가지? TSMC가 더 난 거 아닌가? 이유가 있어요. TSMC가 물량을 많이 안 줬대요. 영업을 많이 안 맡긴 거예요. 야 너는 한국만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제한된 그러니까 이제 AD테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SMC라는 이 우산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 들었겠죠. GUC만 키워주고 그래서 삼성에서 이직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20년에 이직 제의를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삼성 갑니다. 계약 다 해지하고 삼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베스트 엔지니어링 상을 추상을 했고 근데 실제로 원래 이 회사가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거든요. 반도체 랜드 같은 데 들어가는 그거 원래 만드는 회사인데 SOC 설계 용역 이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 설계 용역 제조용 설계해주는 거 이게 21년도에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번 1분기 50% 이제는 진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매출 비중이 둘 다 했는데 이제 이쪽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암사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 독일의 비단티스 이름 좀 발음이 어려운데 자동차 자율주행 칩 만드는데 그거 개발 계약 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IP를 이용해서 삼성 5나노로로 25년도에 생산을 할 거래요. 그러면 똑같죠. 이거 생산 들어가면 양산 매출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AD테코도 있다. 다만 여기까지밖에 정보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더는 없더라고요. AD테코는 이렇게 턴키 서비스도 해요. 아까 그 가운치스처럼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의 주요 그 디자인 하우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나노까지 한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40나노부터 그걸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은 이제 오픈 엣지인데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면 IP 디자인 하우스가 아니에요. IP 있죠. 맨 앞에 암과 같은 IP 블록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전문만 이것만 해요. 암사와 거의 유사하고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양산 경험 인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산해 본 경험도 있어요. 설계뿐만 아니라 양산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도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메모리 컨트롤러 DDI-PHY 원칩 인터커넥트 MPU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IP를 좀 보유하는데 요건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펜리스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IP를 펜리스한테 주잖아요. 그럼 펜리스가 그 IP 받아서 설계하죠. 설계 도구잖아요. 그 토탈 IP 솔루션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신규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점점 비용이 늘어난다. 설계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가요. IP 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만큼 IP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복잡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P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맨 앞단에 있지만. 그리고 매출 발생은 이 4가지 제품이 주요 4개에요. 주로 4개를 하는데 이 중에 메모리 컨트롤러랑 DDR-PHY 요게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픈 엣지는 삼성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TSMC 테스트하고 있나봐요. 7나노 요거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마 테스트 되고 끝나면 아마 TSMC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요거는 기대는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요거에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NPO 신경망 요게 고속도로에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온칩 인터커넥트 신경망하고 요기 이제 요 컨트롤러 있죠. 메모리 컨트롤러나 이쪽을 연결해주는 거고 세번째가 메모리 컨트롤러 디렘하고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있죠. 요거를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4가지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고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막 이거 보고 용어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 사업을 한대요.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메모리 컨트롤러는 요거에요. 요거 요거 뭐하냐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메모리랑 디렘 예를 들면 GPU랑 디렘 사이에서 통신을 하게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GPU한테 이걸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메모리 요 데이터를 그때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 가능하게 해주는 그리고 안정성도 유지해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HBM 같은 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DDR-PHY는 뭐냐면 디렘에서 넘어오는 데이터 있죠. 예. 그러니까 디렘에서 메모리죠. 요거를 빠르게 잘 받아오는 또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둘은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메모리 메모리 컨트롤은 뭐죠. 둘이 통신할 수 있게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근데 저 중간에 PHY는 디렘에서 넘어오죠. 데이터가 이거를 빨리 받아오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와. 예.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요 PHY는 요게 메모리 요게 메모리고 요게 비메모리면 이 중간에서 얘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빨리 갈 수 있게 좀 도와준다. 둘은 그냥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속으로 갈 수 있게 빨리빨리 해줘. 그럼 얘가 좋으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 블록 이런 걸 설계할 수 있게 요 블록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IP니까 얘가 이걸 직접 제품을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줍니다. 온칩 인터커넥트는 요건 고속도로예요. 수많은 메모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이라고 여러 반도체가 안에 섞여 있거든요. 여기에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도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통신용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섞여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메모리 메모리가 이쪽으로 딱 보내줍니다.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서로 경쟁합니다. 야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서로 빨리 달라고 야 나 먼저 줘. 이런 거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산을 해줘요. 야 지금은 너가 좋아. 지금은 너한테 보내줄게. 야 지금은 너야. 그렇게 해서 속도를 최대한 빨리 빨리 해주는 자원배분을 해주는 거죠. 약간 자원배분 역할. 그래서 이동 통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되게 용어들도 막 생소하고. NPU는 신경망 있죠. 우리 인공지능 신경망. 그거에 특화된 전자회로입니다. AI 가속기 같은 거. AI 가속기 같은 거. NPU. 이런 거를 다 블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침넷이라고. 침넷이 뭐냐면은. HBM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AI 가속기 같은 게. 요 기판에 다양한 칩들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서로. 이 칩들을 다 연결해 놓은 겁니다. 서로 다른 이종 칩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런 칩들이 서로 다르죠. 이종 칩인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공정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나노 제품을 5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5나노 공정은 비싼 공정인데 10나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10나노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침넷은 그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공정에서 만들어진 그 칩들 있죠. 얘를 다 모아다가 연결시켜버려요. 다이다이다이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요걸 침넷이라고 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UCIE 컨소시엄을 맺었대요. 엉클이 아닙니다. UC 영어로 IE 이쪽 이제 요게 I인데 I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맺었다고 하는데 요 컨소시엄 회사들이에요. 침넷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서로 다른 모델들을 이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건데 UCIE가 뭐냐면 이 다이드를 연결해주는 패키징 내에 다이 간에 그러니까 서로 얘네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야죠. 서로서로 작용하는 게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래요. 고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IP 그거를 또 하고 있어요. 되게 막 오픈 엣지는 뭐 많이 하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IP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런 이제 컨소시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IP같은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찾아보니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가속기거든요. 예를 들면 HBM 메모리죠. GPU B 메모리죠. 얘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칩들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침내사나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앞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럼 비용도 줄여주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근데 이걸 연결을 할 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게. 서로 서로 데이터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우리가 안 보이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해주는 그거를 설계할 수 있게 IP를 만들어주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오픈 엣지도 HBM 관련 줄 수도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드맵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뉴럴 신경망 그 다음에 아까 고속도로 야 서로 달라고 나부터 줘. 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이와 다이끼리 연결하는 침넷 그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메모리 컨트롤러랑 PHY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서 오는 신호를 빨리 전달해줘서 비 메모리로 넘겨주는 이 두 개가 서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삼성도 하는데요. 보시면 TSMC가 7nm HBM3 있죠.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을 하면 그 TSMC 쪽으로도 IP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하느라고 좀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죠. 어려우시죠. 들으면서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아 요런 사업도 있구나. 그래서 디자인하우스가 뭐고 IP가 뭐고 얘네가 왜 중요하고 대표기업은 뭐가 있고 경쟁력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언젠간 해야 되는 주제여서 오늘 시간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말에도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이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반도체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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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